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죠 우리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고 우리 자본시장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큰 재료임을 모두가 인정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대형 호재, 그 지긋지긋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국면에서 그것도 잘 되면 우리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전혀 없는 매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만 7,600억을 팔았고요 이번 주 들어서만 1조 5천억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단기 매도세로는 근자의 가장 강한 매도세를 보인 겁니다 물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의 가시와 그로 인한 미 국채금리의 상승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내면서 위험자산의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에 기인합니다만 우리의 경우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도드라진 외국인 매도세는 사뭇 실망스러운 게 또 사실입니다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를 만들어내는 호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의 한국만의 차별적인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건 지금까지는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적어도 내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는 우리 한국의 주시장 내에서 특별히 지수에는 대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패할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정상회담은 우려도 없지만 기대도 그만큼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그 논리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완전히 개방된 한국 주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개별 종목 성격의 중소형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경기 관련 대형주라는 인식도 이쯤에 함께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 채 금리가 3%를 넘기기 전까지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지난 1월 말부터 진행이 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5월 이후 어쩌면 1월장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어쩌면 예정되었던 재료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육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그 추세가 확실히 굳어진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의 반전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의 마지막 진통인지는 아마도 다음 주 FOMC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와 환율의 상승은 다른 때보다 훨씬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만의 일은 아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일의 남북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하듯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도 앞으로의 며칠 몇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의 변화냐 조정의 마무리냐 매우 다른 시각의 공방이 치열한 4월 말 5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정상회담도 또 주식시장도 성공적인 마무리가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